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남양지 수동에 있는 산화초농원 명품산화초라는 곳입니다. 저희는 유기농으로 125가지의 산화초를 키우고 있고요. 유기농 초종민들레, 하얀 민들레를 비롯해서 많은 약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화초들로 만들고 있는 것들은 민들레 진액도 만들고 또 여러가지 발효원액도 만들고 장아찌, 민들레차 외에 뽕잎차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농원이고요. 저희는 산화초를 키우다 보니까 산화초 여러분들에게 체험도 같이 공부하는 체험학습농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품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인터넷에 저희 산화초농원을 검색창에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지마켓이라든가 11번가 옥션 이런 데 들어오시면 저희 물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큰 농장이 되면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저희 제품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